오랜만에 뵈서 정말 반갑고 앞으로도 더 오랫동안 KB 얼굴로서 여러분들을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KB와도 11년째 함께하고 있는데 감사하고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자 액션 일곁에 더 가까이 KB국민은행 안녕하세요 바로 하자 춤자 추러가겠습니다 춤은 어렵지 않아요? 춤이라기보다는 약간 율동 같은 거라 다행히 어렵지는 않은 것 같아요 단체로 하는 게 더 어려운 것 같아요 단체로 하는 게 더 어려운 것 같아요 다 같이 합을 맞춰야 돼 있었던 것 같아요 여기 있어요 여기 액션 둥근해가 뜨면 제일 먼저 기분 좋게 리뷰를 열지 KB 디지털 금융 상쾌한 바람이 부는 아침에 호 baker 작품 화면 tych Como 케어 chest 상쾌한 바람이 부는 아침에 스타샷으로 해결을 하네 승기 오빠한테 2만 원 보내줘 이제 KB 디지털군요 늘 곁에 더 가까이 KB국민은행 한 번 하면 돼 진짜, 진짜, 진짜 진짜, 진짜 진짜, 진짜 너무 좋아 너, 너무 좋아 진짜, 진짜 갑자기 뭐 하신 거 맞아 아니, 아니, 아니 아니, 아니, 아니 완벽해. 아, 그러니까 완벽합니다. 감사합니다. 더 많은 분들이 우리 KB와 함께하는 2018년 되기를 바라면서 여러분들 모두 건강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날씨가 많이 추운데요. 모두들 감기 조심하시고 새해에도 행복한 일만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.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꿈꾸던 금융. KB 디지털 금융 많이 사랑해주세요. 고맙습니다. 바쁜 하루 여유있게 즐겨. 이제 KB 디지털 금융. 상쾌한 바람이 부는 아침에 한껏 여유 부를 때 미뤄돈 할 일이 방금 생각났네 스타샷으로 해결을 하네 오랜만에 만난 친구와 식사하고 내가 전부 냈까 싶을 때 열렬아라라리부 똑똑똑 손금 승교 오빠한테 2만원 보내줘 KB디지털 금융